스팅볼즈라는 스플릿 앨범이 9월 22일, 22일을 발매 예정으로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9월 22일에 그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홍대 바다리에서 가질 건데요.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 확인하시고 쇼케이스 오셔서 CD를 남들보다 하루 먼저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저희가 어거즈로 드리겠습니다. 앨범에 들어갈 곡 두 곡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저희는 확 가볼게요. 확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스테리오로 해야죠. 죄송합니다. 제가 술을 먹었어요. 다시 한 번 집에 가시죠. 이야, 집에 가자. 알겠습니다. 잘d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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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